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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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 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다섯 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나는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신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신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아으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뚝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마라톤 내가 12kg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kg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애가 하나 나와서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텔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텔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친 거예요. 끝난 거야.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어오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 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서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서 치마 입혀놓으면 너무 예뻐요.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30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25대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2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끌려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와 같이 데이트를 하면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성이 수돗돼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질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네, 사네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져지. 그런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대이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무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라 까무라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느냐 하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했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깎다가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면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서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서 애나 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전시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 이때부터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동안 밥해 먹는 건 지겹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동안 밥하는 거야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 차리라고 안 하면 이때부터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갓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종갓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갖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 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 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에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에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에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나? 자식을 못나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호르몬이 나와요.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얗는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제 황감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연대 나오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잘 때는 딸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전을 보러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야. 몸에 막 테스토스토레인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토레인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울고 슬픈 거 보면 울고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육신 먹은 할머니랑 육신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 할머니들 안 줘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줘요. 몸에 테스토스토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육신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서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육신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집에서 못살겠어. 왜? 하여튼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핸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들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내가 나가 돌아다닌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요즘에 90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악마가 돌돌아 빵이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안 해요. 돈 많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 거의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 다섯 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다섯 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은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맨하탄에서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100만 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100만 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때요. 다 형제간의 의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 산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거 계속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 6천년 도시에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에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오고 교수님한테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번당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다섯 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가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에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천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부로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균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 없어요. 말은 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나귀를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그런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 세상에 나가면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나인완완이 와서 전화해서 나인완완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의대 수술 집도위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위면 그런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해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그런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자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 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썩덥썩 받아 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썩덥썩 받아 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주일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요.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해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성모해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서 인도 신부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 있는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서 지휘자가 머리가 짖근짖근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서 성가대가 안 된다.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다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마리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천명 좀 잘 돼 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3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3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해외 나갔다고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꿀이야 단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들어갖고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 하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야.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야.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요.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라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아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 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 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냥 1월 말에 어떻게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내년 1월 15일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 뵈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 뵈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 뵈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동해바다, 제주도,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다이빙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파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 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속초에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m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쑤욱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 어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쑤욱 들어갔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라.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야.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추브를 다시 갖고 들어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애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이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신대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신대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뚝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g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kg 열 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친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는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그런데 딱 하는데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무슨 김 장군님 하고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대령이 물었어요.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 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지금 60대 신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돌아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당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가보면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 하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그런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그런데 본당 신부님 참 보면 무슨 아반떼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치를 좀 총회장이면 벤치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전 사주고 벤치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경우냐면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은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성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가야 돼.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이고.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했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서 저녁 미사 가려고 했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속에 진짜 얼굴이 어떨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의지해야 합니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배신을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티 내지 말고 일단 믿는 척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고 곧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상대의 나쁜 면을 봤다면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입니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남을 식이 질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일 것입니다. 모든 교재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더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어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세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던져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본능을 잘 다스려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과 주관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는 사람은 훨씬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의 짓을 하려고 하시나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우신가요? 남의 말과 시선에 쉽게 동요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시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독서로 정신을 배양하게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복수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소유나 명성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에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의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합니다. 많이 웃으면 침해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합니다. 많이 웃으면 침해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 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 입니다. 제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 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 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 해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스물셋 스물다섯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가지고 치마 입혀놓으면 너무 예뻐요.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서른 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서른 살만 해도 서른 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스물 셋 다섯 되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스물일곱여덟 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끌려가지고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돗돼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네 사네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삶은 깨가 쏟아져지. 그런데 애가 딱 하나 나오면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대 신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고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그 느낌이 그냥 가고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은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싸가야 돼. 계속 싸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라까무라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느냐 하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갖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깎다가 밥새끼 차려내라고 뭐라고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서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고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 남편이 이런 생각이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나 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되어주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 그러거든 아침 전시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바베게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대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동안 밥해 먹는 건지 지겹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는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 차리라고 안 하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갓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종갓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갖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서. 이제 60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임부터 시작해서 천재부터 시작해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서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60이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얗는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손님 장가 갔냐고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서울에 연대 나오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전 보러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육심이 넘으면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토리아가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토리아는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울고 슬픈 거 보면 울고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육심 먹은 할머니랑 육심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 할머니들은 안 줘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워만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줘요. 몸에 테스토스토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육심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맞아가지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육심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핸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들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내가 나가 돌아다닌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로 두들겨 패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두들겨 패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먹은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요즘에 90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요.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의 부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 자살을 안 안 해요. 돈 막 안 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키타치고 놀으려고 난 왔다고 그랬더니 N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 거의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5척을 사가지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가지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메나탄에 가라. 뉴욕. 메나탄은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메나탄에서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가지고 100만 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100만 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서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간의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수지에 계속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 6천년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남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번당신부 하다가 딱 신부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한 살서부터 백 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뭐가 할머니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에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천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부로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규문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나귀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에 갔다는 사람. 그런데 이 당나귀에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고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 세상에 나가면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 데가 안 되었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껴어요. 나인완완이 와서 전화해서 나인완완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 하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의대 수술 집도위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위면 그런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해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 강의에 감동받다 받다 못해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에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그런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자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에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 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 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주율이 들어갈 때 그런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요.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곡동 산 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5년 동안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 나 없으면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해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성모해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서 인도 신부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 있는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서 지휘자가 머리가 짖근짖근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서 성가대가 안 된다.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다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내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3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3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거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꿀이야 단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 하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요.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 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내가 밍크 코트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 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 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1월 말에 어떻게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내년 1월 15일날 전력이 샷다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배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배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배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 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가지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동해바다 제주도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저 괌 파파 뉴균이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여름이에요. 속초에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100km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올라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쑤욱 들어가더라고요. 나 어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쑤욱 들어갔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래.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야.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애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신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신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뚝고 싶더라구요.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친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는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세 개. 밥풀떼기 세 개. 무궁화. 세 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그런데 딱 하는데 이병이 딱 들어오지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무슨 김 장군님 하고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대령이 물었어요.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 신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돌아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서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가보면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 하면 꼭 본당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그런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그런데 본당신부 차는 보면 무슨 아반떼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치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치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전 사주고 벤치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은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 이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성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질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가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이고.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했는데. 악마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갈라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속에 진짜 얼굴이 어떨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의지해야 합니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배신을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티 내지 말고 일단 믿는 척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고 곧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상대의 나쁜 면을 봤다면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입니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일 것입니다. 모든 교재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더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어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세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던져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본능을 잘 다스려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과 주관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는 사람은 훨씬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의 짓을 하려고 하시나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우신가요? 남의 말과 시선에 쉽게 동요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시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독서로 정신을 배양하게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복수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소유나 명성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에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의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 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 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 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 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 과 부도덕 함 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 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 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 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 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 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 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